제롱이 뭐지? 원하는 게 있나? 귀여워 문 열어줄까? 제롱이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제롱이 또 나갔어 안 나가? 응 제롱이 나오려잖아 제롱이 지금 말하는 거 봐 언니 보고 나오려잖아 너 보고 있잖아 지금 제롱이 눈빛 봐 나 이렇게 눈빛 봐 귀여워 제롱아 들어오고 싶은 거야? 자세 봐 무슨 저기 강아지 인형 같아 근데 강아지 인형이 이렇지도 않지 강아지 인형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이 생동감이 넘치게 유연하게 움직여 너무 귀엽다 소름 돋아 지금 미쳤나 봐 너무 귀여워 어머머 어머머 진짜 인형 같아 어머머 어머머 건파 지금 봐봐 어머머 어머머ò 지금 봐봐 소름 돋아 지금 너무 예뻐서 제롱아 anyone 진짜 너무 예쁘지 깜짝 놀랐어 어머 어머 갑자기 화면에서 튀어나온 거 같아. 실사로. 자기가 나간다더니 왜 더러운데? 물론 자유로운 강아지야. 방금 여기는 TV 속에 있는 강아지 같았는데 지금 너무 어머머. 생실사다 생실사.